착한 이펙트, 나쁜 이펙트 긍정적인 이펙트 양파한테도 대충 어 칭찬을 하면은 양파가 갱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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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아 악 갱칭 갱칭 짱하하하하하하하 갱하하하하하 눈축선기? 눈축전기? 날뛰기 칼간형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오! 그래 최소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더 안정적이 안정적이셨네 너무 좋다 이야 2댓 맞을거였는데 수비강화해줘서 2댓 안맞았다 1댓 맞을때 4댓 맞을때 3댓 맞을때 3댓 맞을때 5댓 맞을때 대로 잘 나와서 시기 안 맞았네 지타님 모스팅 감사합니다 라가블린 쉽게 잡았고 저주인형까지 하나를 위한 모두 012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 헉! 새시계 새시계났으면 상점가서 제거봐야되나? 근데 그러다가 룬축전기같은거 빠지면 안되니까 일단 킹선가쓸기 레이저포인터 있어야될거같다 엘리트 잘잡을수있게 구슬주머니 자자 아주 긍정적입니다 11 20 29 곤충박채 냉정함 냉 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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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디팩트에게 착한 말만 했더니 게임이 잘 풀리는군요. 섬탑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디펙트 서뜨부터 1막은 쉽게 오르는 디펙트를 저는 사랑합니다. 디펙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게시계 있는데 쓰레기 게임 아니? 아닌데 갓겜인데 상점가서 룬축정기 찾아보자 와 위피님 구독권 선물 5개 감사합니다. 하위 못 빠지면 어쩌지? 그럴 수도 있지. 무 빙 번개구체 강화됐네 번개구체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고 방열판에 해시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방열판 강화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다. 안 돼 안아줘요 안아줘요 여기 오가 hoş 어디 505나올랐어 고강보험 고강보험 엔트로피 와플? 그런건 없다 해시계라서 15흡 들고 가면 될 것 같고 석영이나 후벼파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평영이 좋을까? 후벼파기가 좋을까? 물잠 이거는 심호흡 복사 방금 심호흡 강화하고 여기서 심호흡 복사했으면 진짜 좋았겠다 최대 체력 5나 늘어서 휴식해도 체력 많이 찬다 너무 좋다 최대 체력 5나 늘어서 휴식 3번 했으니까 그만큼 이득 본거잖아 심호흡 강호되어 있었으면 숨만 쉬면 에너지가 늘어난다니까 다위모로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게 긍정의 힘인가 하카 찢어짐 다위모로 가져올 수도 있다 다위모로 가져올 수도 있다 다위모로 가져올 수도 있다 아주 어지러운 디팩트 홀로그램 15 맛은 대단히 안정적이야 역시 긍정 디펙트 체질이라는게 바뀝니다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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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다 부장님이 됐어 이라고 이즈 그 아저씨 문제 일으켜서 나 어? 어째 되지 않았나? 휘모흡 15 플러스 너무 좋다 숨쉬는 디펙트 와 신성 시몹 하나 더 하는게 나을까 시몹 세장이 낫나 아니면 시몹 강화가 낫나 시몹 강화가 낫지 않을까 와 호흡 시몹 단체 세정 시아 시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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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만 쉬며 해시계만 보고있으면 이기는 게임 숨쉬는 러버드 이펙트님 뭐해요? 응 숨쉬어 숨쉬어 완막 핵분열 핵분열 분열 핵 어 유물 두배 찬스 유물 1 플러스 1 띠이 띠이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만 쉬면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구멍열 구멍열 구멍엉 소드 구멍열 구멍엉 구멍열 구멍열 회원님의 재치있는 유우머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슬기야 오우 우리 아이 이펙트 도 정말 좋아해요 이펙트는 잠시 깜빡했네 안죽여도 되는데 강력한 공격력 앞에서 기억이 사라졌어 재활용 플러스 뜨면은 재활용 플러스 뜨면은 에너지 무제한일텐데 난 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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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정의 힘, 이펙트, 여기까지인가? 이것도 다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군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쓰레기 게임 계속해서 나쁜 말만 하면 안성으로 바뀝니다. 11 곱하기 3 13 방어 6, 3, 22, 2 는화상 산마까지 올라오다니 장하다 우리 딥팩트 역시 딥팩트야 근데 저거 2번 찍으면 되는건가 그레이스 5879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하니 수장 변화라니 오래바비웨이래 이거 점탑에 휴식시간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 꼴랑 길에 불 두개밖에 없어 점탑 망했네 꽃샘추위에 배터리 주궁전 이런거밖에 안나왔어 서지 편향성도는 나와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케 잘나오지 이게 부정의 힘인가 아 첨탑에 트래쉬네이터 어... 이런 딥팩트스럽게 나왔네 딥팩트가 그렇지 걷어내기 도약 FTR 아휴 골랑 5데미지 주는 카드 어디다 쓰냐 아씨 1골드 아니 깎아줘 1골드 아 1골드 깎아줘 빨리 빨리 1골드 깎아줘 의심 공과 4가 확실한 현장 현장 손이 49골드 나아있어서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엘리트 한마리는 충분히 삼는데 두마리는 좀 그러네 되게 안좋았어 빨간맛 나온것도 너무 안좋다 얘 나온게 제일 안좋은데 사일런트 스즈카 네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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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데미지나 맞았네 재수가 없어서 아니 디펙트라서 이게 다 디펙트 때문이야 디펙트 드로도 안좋은거봐 아니 욕하니까 잘 풀리는거같애 아 메아리거 3포와 어 3에너지 서서 버튼에 아무것도 안하는거 왜 쓰냐 아 합상 이거 에너지 하나도 안주는거 왜 쓰냐 아 멤버시 카드 이거 돈 만들고 돈 안주는거 왜 쓰냐 뭐지 뭐지 왜 잘 풀리지 이상한데 아 메아리 복제 포션같은거 왜 쓰냐 뭐지 뭐지 잘 나와서 할말이 없네 욕먹는 양파가 더 강하게 자란다 이펙트 허접 손에너지 그다시 이펙트 이펙트 재고 리앙아리 니한아리 세모 리앙아리 리앙아리 포즈업 디펙트 포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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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풀려서 할 말이 없네 포즈업 욕을 하면 잘 풀리는게 아닐까 전기역학 아유 전기역학 이거 어땠어 파지직 아나가 1코인데 아니 너무 좋아 이난할 수가 없네 아 작은집 이게 보수유물이야 어디다 쓰냐 이거 망했어 작은집 때문에 망했어 아유 이것도 보수유물이라고 나오는거 봐 아 엘리트 세계 뭐야 이펙트 죽는거 아니야 물음표 좀 보러 갈까 왜 형질 왜 형질 죽겠는데 당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왜 형질 왜 형질 도프티엘 도프티엘 융합 꽃샘트리 꽃샘트리 융합 유물 하나에 85골드 너무 비싼데 3개 3개 잠자야 호가 있는데 잠을 못자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 와이 브라더 퀄리티 전기역학 빨리 떠야되는데 빨리 안 떴네 빨리 안 떴네 잘 있어라 참 타봐 드레기 게임 전기역학 늦게 뜨는거 봐라 나쁜 말 디펙트 산하 역시 착한 말을 해요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결론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디는 디다 다행위 질환 쓰레기 게임